안녕하세요 친구 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찬원 내년 1월 팬미팅 어어즈 기획세트 구입하면 팬미팅 추첨권 증정 이찬원의 단독 팬미팅 어어즈 엑스 이찬원 뚜금뚜금데이트 팬미팅이 내년 1월 개최된다. 이찬원은 탈모 샴푸 전문 브랜드 어어즈의 공식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12일 어어즈는 이찬원의 팬미팅 추첨권을 증정하는 기획세트 2종을 공개했다. 이찬원 팬미팅은 서울에서 진행 예정이며 어어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스페셜 굿즈 기획세트 구매 시 온라인 자동 추첨 방식으로 바로 응모가 가능하다. 어어즈 관계자는 공식 모델 이찬원과 함께하는 단독 팬미팅 또금뚜금데이트 개최 소식과 함께 특별 기획전에서 기획세트 2종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식 모델 이찬원과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어즈 엑스 이찬원 또금뚜금데이트 팬미팅과 스페셜 국제 기획세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어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찬원은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3위 미 로 선정되어 트로트 대세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뽕숭아 악당, 미스터트롯, 사랑니 콜센터, 뭉쳐야 산다, 전지적 청견 시점 등 다양한 TV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이찬원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노래 실력,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귀여운 외모와 예의 빠른 성격으로 다양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이 뉴스레터는 끝입니다. 다음은 이찬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 봐주세요. 지난 12일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 32회분은 일센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5.5% 분당 최고 시청률은 18.2%까지 치솟으며 명불어전 트롯 예능 1인자로서의 진가를 발휘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TOP6가 자신의 비즈니스 친구를 소개하는 비친소 특집의 돌입 각자 팀을 잃은 비즈니스 친구와 서로의 대표곡 부른 후 점수를 합산해 최종 우승을 가리는 대결을 펼치며 안방극장의 짜릿한 전율을 안겼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희재와 나의 14세 차인 친구 가수 이수영을 시작으로 장민호와 태어나서 딱 한 번 본 친구 EXID 솔지 이찬원과 안 본 지 4달 된 친구 옥진욱 영탁과 대학원 동기 이에준 정동원의 소속사 동료 남승민 임영웅과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구 크러쉬가 등장해 시선을 강탈했다. 특히 임영웅은 크러쉬를 소개하며 나는 이 친구를 알지만 이 친구가 나를 아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폭소를 이발했고 TOP6 친구들은 앨범 발매 예정이거나 신곡을 부르는 홍보를 펼치며 웃음을 더했다. 이어 짝꿍끼리 노래를 바꿔 부르고 총점수가 가장 높은 우승팀을 가리는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고 1라운드는 비즈니스 친구들이 TOP6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나섰다. 먼저 무대에 오른 이찬원의 친구 옥진욱은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18세 승리를 맛깔나게 소화하며 98점을 얻어냈다. 다음으로 정동원의 친구 남승민이 초격 남다른 감성으로 여백을 선사하며 100점을 기록했다. 세번째로 김희재의 친구 이수영이 무대에 올라 명품 음색의 발랄한 표정 몸짓을 더한 19승장을 선보여 98점을 받았고 네번째로 무대에 오른 영탁 친구 이에주는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선곡 소울프란 목소리로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며 98점을 획득했다. 다음으로 크러쉬는 감성으로 승부를 하고 싶다는 각오와 함께 본인의 색깔을 가득 담은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탄생시키며 본인이들을 감탄케 했다. 그 결과 99점을 얻으며 임영웅과 얼싸 안고 기뻐했다. 1라운드 마지막 무대에 오른 장민호 친구 소울진은 애자람이 길뜬 폭풍 가창력으로 상사화를 상사했고 100점을 기록하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2라운드는 비즈니스 친구들의 대표곡을 선곡한 TOP6의 무대가 펼쳐졌다. 첫 번째로 영탁은 슬픔을 머금은 감성으로 슬픔을 머금은 감성으로 넌 나의 20대였어를 열창해 모두를 감동케 했고 96점을 얻었다. 이어 이찬원은 손가락 가투를 선곡 러블리한 무대를 만들어내며 98점을 획득했다. 세 번째로 김희재는 감성 가득한 목소리로 이수영의 I Believe 무대를 선사하며 스튜디오를 소름으로 물들렸고 98점을 받아 이찬원 우진욱 팀과 함께 공동 1위로 올라섰다. 원래 Beautiful를 선곡했던 임영웅은 대결에 더 어울리는 곡을 부르겠다며 넌 감동이었어를 다시 선곡 100점을 받아내며 승부사의 면모로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렸고 MC 김성주의 요청으로 Beautiful 무대까지 선보이며 감탄을 이끌어냈다. 다음으로 정동원은 깊은 울림을 자아내는 가창력으로 3호를 산사했지만 92점을 받아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마지막 순서 장민호는 처음 그 느낌처럼을 선곡해 감미로운 보컬로 귀호강 무대를 만들어냈지만 91점을 기록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TOP6와 비친 6의 듀엣을 선보이는 3라운드에서는 먼저 정동원 남승민 팀이 서정적인 감성으로 눈, 코, 입을 열창했지만 91점을 받아 시험을 삼켰다. 두 번째로 장민호, 술지 팀은 밤이면 밤마다를 선곡해 역대급 흥을 폭발시키면서 96점을 받았고 영탁, 이해순 팀은 탁월한 가창력과 눈길을 새로 잡는 스텝으로 하늘에서 남자들이 빛처럼 내려와를 열창해 95점 획득했다. 이어 김희재, 이수영 팀은 절절한 목소리로 만들어낸 환상적인 하모니로 슬픈 사랑의 노래를 2000원 오진욱 팀은 구수한 가창력으로 남자라는 이유로를 열창하며 분위기를 북돋었다. 임영웅 크러쉬 팀은 고백을 선곡, 잠자고 있던 끼와 흥을 분출시키며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특히 임영웅은 수준급 랩 실력을 자랑하며 MC 용성으로 완벽 변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 결과 김희재, 이수영 팀이 98점 이찬한 오진욱 팀이 94점 임영웅 크러쉬 팀이 100점을 기록하며 총점이 가장 높은 임영웅 크러쉬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